바 아툴 섬의 바카르 몰디브 리조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아름다운 리조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카르 섬은 몰디브 말레 공항에서 수상 비행기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천국을 연상케 하는 트로피칼의 리조트 이곳에서 새하얀 백사장과 푸른 바다 그리고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바카르 섬의 고급 스파, 메라나 스파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최상급 시설과 서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고대의식과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된 고급 수상 트리트먼트 룸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란지 수영장, 사우나, 스팀 룸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몰디브의 매력과 자연이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인테리어도 인상적입니다. 고급스러운 수상 빌라와 레지던스에서 엄선된 식재료로 준비된 식사를 즐겨보세요. 일상에서 벗어나 지상 낙원처럼 아름다운 바카르의 몰디브에서 최고의 휴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바카르 몰디브 팀은 모든 게스트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환상적인 파라다이스! 바카르 몰디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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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